101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이고요. 매수가가 25만 7천원에 비중은 20%. 조정 씨 모아가다 보니까 비중이 20%인데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SK이노베이션 일단 오늘 종가는 16만 8천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실 거의 또 2021년부터 거의 2년간 하락 추세를 이어 왔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바닥 라인은 지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계속 보유가 가능할까요?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은 사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2차전지 관련된 셀업체들이 주가가 굉장히 상당히 좋은 편이죠. LG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삼성 SDI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만 왜 동떨어져서 주가가 지금 착시현상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다르게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두 개의 회사 같은 경우는 흑자전환을 이미 진행을 해서 이익을 커져나가게 되는 이런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 흑자전환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SK온의 물적분할 이슈 이런 부분이 또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흑자전환을 언제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투자자들의 고민 그리고 사실 좀 불안감이 좀 형성된 모습 때문에 주가가 좀 크게 못 가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 4중에 내가 투자하게 된다면 난 삼성이나 LG를 투자할래 라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기서 SK이노베이션이 과연 주가가 계속 우아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모든 악재가 지금 주가로 다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여러분들이 비전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SK온의 물적분할 이거는 사실 누구나 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SK 내부 쪽에서도 SK온의 상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아끼고 있는 상황이고 25년도에 진행될지 26년도에 진행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흑자전환이 진행되었을 때 당연히 상장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게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추세상 물적분할하게 되면 무조건 악재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에는 실제로 먼저 진행을 했었던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의 사례를 보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자회사가 굉장히 선전하는 실적들을 내보내게 되면 그리고 모 회사가 지주회사로서 또 여러 가지 사업분들을 펼쳐나가고 투자로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SK온이 혹여나 물적분할에서 상장한다 하더라도 구주주들로 하여금 신주를 배정해 줄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준다든가 이런 법적인 부분들이 많이 검토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ESG 경영을 필두로 하고 있는 최태현 회장 SK그룹 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또 좋은 사례로 한번 또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올해 늦어도 내년도에는 흑자전환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케파 증서를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 SDI보다도 오히려 수주장구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견주어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내다봤을 때에는 지금 시가총액은 너무나 저렴한 수준이다. 14조 정도는 너무나 저렴한 수준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한 2배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먼저 수반되어야 되는 움직임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흑자전환이죠. 그래서 흑자전환이 언제 됐는지 여러분들이 분기별 실적을 잘 체크해 보면서 그렇게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가 한 25만 원 정도 되시기 때문에 지금 한 이 정도에 물려계신 것으로 지금 좀 추측이 되죠. 지금 이제 바닷건에서 충분히 지금 매수하신 구간까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올라올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호전주들 그리고 앞으로 기대가 좀 될 만한 이런 종목들을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아무리 물렸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은 좀 길게 한번 끌고 나가보세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가치주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한 번은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바닥이 정확하게 확인된 이상 더 이상 추가 하락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비중을 절대 확대하지 마시고 기존 비중 한 20% 정도는 말씀드린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충분히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두 배 정도 성장이 가능하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3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 2년 정도 내다보시고 30만 원까지 보유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좀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게 배터리 분야의 흑자 전환 여부 꼭 살펴보시고요. 충분히 한 30만 원 정도, 1, 2년 정도 시간을 투자해보자 라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